오늘 새벽 2시 40분쯤 안동시 풍산읍 한 안동소주 제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공장에 전소됐습니다. 100미터 인근 기숙사에 직원 6명이 자고 있었지만 이 건물로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현장은 연소가 빠른 판넬형 구조에다 공장 특성상 알콜을 다량 보관하고 있어 소방차 20여 대가 투입됐지만 초기 진화에 실패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현장 감식을 끝내고 국가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